LS전선아시아 참 무섭게 올라가요 진짜 이건 제대로 수급 붙고 세력들 가미되고 등등 하지 않았나 지금 LS전선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슈가 많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상상되고 엄청 오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쪽에 있으면은 LS머티리얼 머티리얼즈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의 기대감 때문에 올라요 이전에 증등이 있어요 신성 델타테크로 예를 들어보면 신성 ST 상장되기 전에 엄청 올랐었고 얘는 원래 잘 가던 얘기였지만 STX도 이제 STX 그린로지스 상장되고 인척분할 한다 전에 바로 오르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끝은 여기에요 LS전선 아시아 좋아요 LS그룹 진짜 성장세도 좋고 지금 보면은 시총이 이전보다 2000년도 초반보다 거의 뭐 9배 이상 올라갔고 현재 뭐 송전도 있지만은 뭐 이제 초전도도 있고 그 다음에 히토류도 같이 하고 있고 여기 또 뭐에요 버티리얼즈가 그거죠 이제 이제 2000지 이제 그 안에 양극음재 음재 그 그런거 이제 생산해요 얘들이 같이 아무튼 이제 히토류도 신사업 등등 그러니까 초전도체도 말그대로 이제 다른 테마에 좀 얘들이 처음에 올랐던게 여기가 초전도체였죠 그런데 갑자기 다르게 올라가요 다른 테마로 엮였어요 그냥 갑자기 테마가 이렇게 엮인 경우가 좀 드문데 우선 뭐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 초전도체로 엄청 올라가다가 또 더 올랐죠 이걸로요 중입자치로 중입자치로 올라가고 덕성 같은 경우도 덕성도 초전도 올라갔다가 갑자기 한동원에 엮여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좀 웃겨요 어떻게 주식이 보면은 근데 다들 알고 있어요 결국 얘들의 마지막은 여기다 결국 이쪽까지 떨어져요 진짜 여기까지는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해먹냐 이게 팩트에요 자 우선 뭐 얘들이 지금 하는게 자 배전 뭐에요 그 다음에 전 배전 가베가 배터리에요 배터리 이거 전선이고 반도체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냥 LS 애들이 지금 퇴맡하기 정말 쉽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돈 벌기 쉽고 수급 많이 붙으니까 좀 더 어떻게 좀 안에 단타하기도 쉽고 자 첫번째는요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장중인데도 자 그런데 지금 15,000대 15,000대가 무너지면은 좀 살짝 골 때린 상이 오지 않을까 다시 회귀하는 경우고 여기 16,000, 16,000 여기 위에서 놓을 때 여기서 단타 최대한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목표 하는게 의미가 없어요 자 뭐 2만원 갔다 올 수도 있고 뭐 이상하게 가서 이제 가장 이제 분기점이요 머티리얼즈가 상장하고 나서에요 그냥 간단하게 네이버 켜가지고 자 LS 머티리얼즈 그냥 넣으면요 보세요 여러분들 12월 12일 상장이에요 그러면은 12월 12일 전에는 무조건 한번 팔아야 돼요 12일 다음날부터요 이제 하락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첫번째 가장 높은 시나리오예요 그 전까지는 웬만큼 요 상단에서 머물고 놀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는 무조건 손절 때릴 거야 2선만 장해놓고 추매를 때리든 비중을 더 넣든 뭐 하든 간에 하다가 딱 손절 라인만 지키세요 거기만 찍으면요 무조건 하락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걱정돼서 그래요 진짜 제가 뭐 무조건 오른다 오른다 해보세요 이거 여러분들은 뭐 희망을 얻어서 좋겠죠 뭐 기대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떨어졌을 때 내옥, 재옥 할 거 아니에요 문제는 욕이 상관, 욕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돈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진짜 주식은 냉정하게 하세요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요 무서워서 여기 절대 못 들어가요 여기서 들어갔으면 모를까 여기서는 때려 죽여도 못 들어갑니다 진짜 맞아요 진짜 어느 정도 배우신 분들이나 어느 정도 주식하신 분들은 여기서 쳐다도 안 봐요 이런 거는 이럴 때 이제 쳐다보지 이럴 때 이럴 때 쳐다보지 이럴 때 좀 아쉽고 많이 이럴 때 쳐다봐야지 진짜 괜히 이럴 때 쳐다봤다가 물려버리면요 이거는 그냥 한 번 딱 떨궈버리면은 매모 매도세에 엄청 붙어버리니까 아마 고점에 물려서서 지금 개고생하고 있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진짜 제발 그런 실수는 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이거 여러분들께 소중한 돈이에요 피 같은 돈으로 엄청 피땀 흘려서 노력해가지고 버신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날린다 아니 옷 사러 갈 때는 저 가격 하나 다 보면서 마트에서 뭐 살 때도 이거 얼마나 싸다 비싸다 하면서 다 보시면서 주식할 때는 왜 가격대 자체가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시냐 이거예요 저는 답답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도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아 내가 이거 다음에 한번 사와야겠다 혹은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잊어버리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굳이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게 잘 안 써요 판단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잘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다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 이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그래서 내가 아 제가 이런 여러분께 이 확신을 좀 만들어드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주식을 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이상하게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져요 진짜 그리고 또 큰 금액 주고 내가 이거 진짜 제대로 한번 투자 한번 해봐야겠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막 공부를 좀 했다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거는 아 이거 모르겠다 그냥 조금만 담아봐야지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매일 또 여러분들 보면은 언제 오르나 시간만 보내고 있고 돈이 묶여 버리니까 뭐 다른 거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특히 뭐 네이버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 카카오 많이들 사셨는데 다들 지금 박살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유튜브 보면요 다 좋대요 3프로 TV 뭐 매일경제 뭐 선대인 등등 다 좋대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맞잖아요 삼성전자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람인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오르고 해서 돈을 벌고 이런 게 해야 재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식의 재미가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뜬금잡는 얘기만 하는 거죠 이렇게 진짜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맞다 뭐 옳다 어떻게 간다 이만큼 클 거다 아 그래서 나는 어떤 거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가 올라 물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이 정말 그만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기적으로 좀 여러분께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만 하나를 제대로 선점해 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대장주를 잡자 딱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대장주는요 하락장에서 또 잘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대장주 한 개만 잡으면은 여러분들 딱히 손해볼 필요도 없고 안전하게 수익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익 날 때 여러분들 수익 내죠 그런데 손해가 날 때는요 수익 낸 것보다 두 배 세 배는 더 나요 손해가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녹아 내리면서 제자리만 계속 머무러 있고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런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테마주 투자는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예요 들어맞으면 수익 엄청나게 박살나게 나는 거예요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 가야지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재산의 부를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마련도 하고 차도 벤츠, 포르쉐 이런 거 타시면서 그리고 또 가방 같은 것도 명품 있잖아요 샤넬, 디올, 에르메스 등등 이런 거 사고 싶을 때 사고 하는 게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고통, 고생들 하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실 거고 혹은 부모님들 난리 키우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가 편안한 노후 보내게 해드려야지 혹은 내 자식들한테 더 이상 피 안 끼치고 내 돈으로 내가 편하게 노후 보내야지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들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 이걸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면 현재 저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다 잡아 드렸어요 카톡방에서 보시면은 이제 수익이 다 기본적으로 10에서 30% 이상 돼요 지금 보면은 매일매일 카톡방 인증해 주신 분들 보시면은 정확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진짜 수익률 하나도 그대로 나오고 또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들어오고 고작 100만원밖에 투자 안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단타가 답이에요 진짜 오늘도 안정적인 수익 감사합니다 바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다 보니까 자신감 생겨서 돈을 더 넣으시니까 그만큼 돈도 더 버시는 거고 하신 말이 또 난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남는다고 해요 지금 꾸준한 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금 계좌를 미리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수익 자료는 정말 많아요 이게 1일차 2일차 3일차 하루하루 다 수익 난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 자 수익 자료 너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50만원에서 100만원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고 소액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 있는데 물려있는 정보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남들만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로 작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0만원 100만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딱 50에서 100만원 딱 단돈 이것만 딱 현금 준비해 놓으시고 계좌에다가 잡아보시면 수익이 나다 보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정말로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신감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시즌 머니를 점차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금방금방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고 이거 진짜 이런 것도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복리 효과 누려져요 복리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의 이 복리 마법을 느껴보셔야지 되고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데 해서 테마 종목으로 딱 종목당 10에서 20% 딱 수익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카톡방 제 카톡방 들어오신 방법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링크가 나와요 카톡방 링크랑 테레그램 링크를 넣어놨는데 일단 카톡방이 주의예요 테레그램은 종목은 안 나가고 카톡방만 나갑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링크가 나올 거예요 링크가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화면이 뜨겠죠? 이런 화면이 떠요 딱 제가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제가 왜 비밀번호를 걸어놨냐면은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제가 비밀번호를 안 걸고 오픈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와요? 광고업자 타업체놈들 막 들어와서 엄청 여러분들 못살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놨고 여기에 비밀번호 확인해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라고는 여기 있죠 제가 오픈해놨어요 여기에 간단하게 단톡방 위에 이렇게 단톡방이라고 세 글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만 저에게 간단히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 방 입장 비밀번호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면서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제가 카톡방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매수신호 바로 드려요 화승코퍼레이션 매수신호 드렸고 바로 얼마에 사셔라 비중 얼마까지 다 맞춰드려요 그리고 위에 밑에 보시면은 사자말자 올라가고 있어요 돈 벌고 나왔습니다 바로바로 나와요 지금 수익인증 올라오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카톡방이에요 여러분들 안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카톡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저한테 말씀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답변 다 해드려요 제가 그런 거 잘 알려드릴 수 있고 이제부터 매일 언제 오르지 위험한 급등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안전하게 정말 수익을 차차차차 쌓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1억 10억 이거 다 시간 지나면 다 만들어지는 돈이라고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은 복리 정말 중요해요 다들 들어보셨죠 복리 얼마어마한 거 이 복리의 마법만 느껴보신다면은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돈 버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맨날 봐주시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이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상단에 제자라고 적어놨죠 여기다가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 여기 세 글자 적어서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입장 비밀번호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이제 바로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종목 받아가시면서 종목 매수매도 해보시면서 돈 버시길 바랄게요 정말 그리고 제가 또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텔레그램방도 보시면은 아까처럼 이제 더보기 설명란 동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링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감브리핑도 해주고 중간에 중요한 뉴스 실시간으로 막 올려드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종목 매수신호 이런 건 안 드려요 카톡방에서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보시면서 이제 수급이 어떻게 몰리고 있다 이런 걸 봐야지 당연히 투자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 텔레그램은 정보를 받는 텔레그램이기 때문에 여기도 꼭 들어와 계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기는 따로 비밀번호 같은 게 없으니까 바로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카톡방만 비밀번호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전화번호 이렇게 내가 단톡방 3글자 적어서 비밀번호 받으신 다음에 바로 입장하시면 된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카톡방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